구TV가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화예술단 소울콰이어를 구TV 합창단으로 세우고 23일 임명식을 진행했습니다. 소울콰이어는 전통적인 여성성가를 전문으로 하는 여성 합창단이면서 회중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말씀대로 이끄는 경배 찬양단으로 총 4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. 소울콰이어 박명희 단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구TV 합창단으로 세워지게 돼 벅차고 감사하다며 구TV와 함께 복음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꿈을 갖고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이날 소울콰이어는 미디어 선교사역에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.